오늘은 보리 고추장 담아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보리가루를 쪄서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밥을 해서 해보니까 이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리 고추장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보리가 지금 이게 500g 메주가루 이것도 500g 이걸로 담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리 고추장 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보리 가루를 빠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빠지 않고 그냥 보리밥을 해서 삭혀서 하는 방법으로 이건 너무 쉬워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먼저 보리살을 먼저 씻어야겠지 이게 500g이거든 옛날에는 보리 도정이 잘 안 돼서 이거를 막 학독에다 다시 다 갈아가지고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보리살 도정이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요새는 이거 뭐 불리지도 않고 밥을 해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불렸다 삶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불리지 않아도 물을 조금 많이 붓고 삶아도 잘 돼 이걸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압력솥에다 이것도 할 거야 이거는 지금 불리지 않은 상태인데 일반 수태도 한다면 불려서 하면 빨리 퍼져서 좋긴 하지 물 1리터 이거는 쌀보다 물을 훨씬 많이 먹어 1리터 넣으면 조금 돼지니까 200ml만 더 넣어 200ml 이게 이렇게 푹 퍼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잡아서 넣어야 돼 그냥 잡곡으로 할까? 잡곡 밥이 이제 이렇게 아주 구슬구슬하게 됐네 이거를 이제 식힌 다음에 매주가루하고 소금물하고 넣어서 놔두면 돼 하루 정도 놔두면 이제 삭히는 거 봐가지고 그때 이제 소금간 더 하고 고춧가루 넣어서 버무려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쉽지 밥을 다 식힌 다음에 이렇게 옮겨 담고 열무김치랑 비벼 먹고 싶네 자 여기 지금 이게 매주가루 500g 이거든 매주가루를 넣어서 먼저 잘 섞어줘 500g 이걸 먼저 잘 섞어 놓은 다음에 물이 이게 1.2리터거든 1,200ml 1,200ml 이게 물 1,200ml에 소금 250g 다 녹였으면 여기다 이제 부어줘야 돼 이걸 다 녹였으면 여기다 이제 부어줘야 돼 잘 섞어줘야 돼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줬으면 그냥 실온에 뭐 다른 초파리나 이런 거 보이지 않도록 여기다 뚜껑을 잘 씌워서 실온에 그냥 보관하면 돼 실온에 그래서 뭐 한 24시간이나 36시간 이게 삭혀진 상태를 봐서 하면 되거든 최소한 24시간 이렇게 놔두면 이게 보리알이 이제 다 삭아가지고 잘게 잘게 다 녹아 있어 그때 고춧가루 넣어서 버무리고 간도 맞춰주면 되거든 덮어놔도 되고 근데 상태를 보려면 랩으로 씌워서 해놔도 되고 비닐봉지로 씌워도 되고 만 이틀 삭힌 거거든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이 따뜻하니까 잘 섞어 근데 그건 잘 안 섞어서 하루 지나서는 따뜻한 곳에 놓고 이불로 덮어놨어 그러니까 빨리 삭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삭았지 처음에 엄청 빡빡했었는데 밥알이 많이 삭아져서 없어졌잖아 이렇게 이제 죽처럼 이렇게 잘 되었지 전 이거를 이제 버무려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적어서 이제 옮겨야지 밥알이 아직 있는 거 같지만 이제 버무리는 과정에서 으깨지기도 하고 고추장 버무려서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밥 안 보여 이걸 이렇게 해주면 그냥 두는 것보다 이제 보리알이 조금 더 으깨지겠지 이제 삭은 상태니까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너무 된 편이야 근데 이게 지금 간이 아주 짭짤하거든 소금은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한다면 너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물을 보충해 줘야 될 것 같아 500ml 끓여서 식힌 물 여기다 첨가해 주고 이렇게 버무리는 과정에서 물이 조금 적다 싶으면 물을 끓여서 식혀 가지고 여기다 부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섞어 주고 자 이제 고춧가루를 여기에 넣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500g이야 500g 500g인데 이거를 한번 내가 컵으로 계량을 해보니까 플라스틱 컵으로 한 컵을 딱 이렇게 하니까 딱 100g 나오네 500g이면 이 컵으로 5컵이겠지 고춧가루가 이거는 오늘 지금 내가 금방 빠온 거라 뭉치고 이런 거가 없는데 빠다 이렇게 오래 놔두어서 뭉쳤다 이럴 때는 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쳐서 넣어주는 것도 좋아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게 근데 지금 이 고춧가루는 씨를 안 빼고 한 거거든 씨를 안 빼고 한 거는 색깔이 조금 곱지 않은데 나는 또 영양을 생각해서 씨를 빼면 아까운 거 같아서 그냥 다 씨를 넣어서 했거든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주면 훨씬 깨끗하지 저기 섞을 때도 좋고 잘 섞어 주면 돼 이렇게 잘 섞어서 두면 나중에는 이제 더 삭아져서 밥알이 잘 안 보여 더 삭아지면 다른 찹쌀 고추장은 엿기름을 넣어서 삭혀서 만들잖아 근데 이 보리 고추장은 엿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담는 게 보리 고추장의 특징인데 내가 이거를 생각한 거는 그전에는 이거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시루에다 쪄가지고 그걸 띄워서 했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루도 빻아야지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 근데 편하게 담을 수 있고 맛있고 좋거든 그래서 보리 고추장 사람들이 맛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담느냐고 담을 줄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뭐 가루로 해서 시루에 찌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엄청 쉽고 좋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빛깔이 그렇게 곱질 않거든 아 나는 좀 더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더 넣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아주 곱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씨를 빼고 하면 빛깔이 좋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나절 정도 이렇게 놔두면 양이 지금 많지 않은 거라 한나절 정도 놔둬서 상태 봐서 아 너무 된 거 같으네 너무 질구나 이럴 때는 그때 조금 조절을 해줘야지 한나절 놔뒀다가 여기다 뭐 간장을 조금 넣어서 섞어주든가 아니면 매실이나 조청을 넣어서 묽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너무 질다 그럴 때는 뭐 매주가루나 고춧가루 이런 걸 더 보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간은 이렇게 봤을 때 아 조금 짭짤하네 그 정도면 되겠지 너무 이게 고추장이 짜도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실온에 넣으면 조금 싱겁다 그러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맛이 시어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냉장고가 있잖아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으면 이렇게 간이 너무 세지 않아도 이렇게 고추장을 담아보니까 외삼촌 같은 경우는 요대로가 좋다고 그래 이렇게 다르면 안 좋아하고 요대로가 좋다고 그러는데 또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여기에다 조청을 조금 넣어주거나 매실액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삭혀서 하는 거 여기까지 알았으면 여기에다가 난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 조청을 더 넣든지 매실액을 넣어서 조정해서 먹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절 놔둬 고추장 항아리로 썼던 건데 그래도 이제 소독은 해줘야지 그냥 일반 식판 식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발라줘 이렇게 해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따라내고 쓰면 돼 이거를 따라내고 유일하게 고추장 담는데 보리고추장은 엽기름을 안 써 그래서 뭐 그걸 시루에다 쪄갖고 했는데 이렇게 밥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쉽게 담아 먹으면 좋아 여기에 항아리에 이게 가득 채워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제 날이 추워서 그럴 염려는 없는데 이게 날이 조금 따뜻할 때는 간이 좀 안 맞아서 부글부글 끓을 올릴 수도 있거든 이제 여기는 꽉 채워주지 않는 게 답이야 요새는 추워서 밖에 놓으면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항아리가 이렇게 보리고추장 완성했습니다 엽기름 없이 밥으로 해서 담는 보리고추장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뿌려서 덮으면 됩니다 자 고추장 한번 먹어볼까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마늘을 엄청 많이 드셨어 이게 조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드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먹어봤어 마늘을 마늘 그냥 한 쪽 먹었다 속이 쓰려서 막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속이 안 쓰려 참 희한한 거야 고추장이 매우니까 더 매울 것 같은데 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쓰라리고 그런 일이 없거든 그래서 참 고추장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요렇게 요런 뚜껑으로 덮어서 보관하면 편해 요새는 이런 뚜껑이 나와서 엄청 좋은데 뚜껑이 좀 크네 nó 좀 크네 아멘 요새는 평범 Thats 뭐 이거 이거